김소혜 뚠티 하나 둘 셋 구등급이에요. 응원이 필요해요. 아 어떡해요. 진짜 구등급인가? 가보겠습니다. 김소혜 뚠티 하나 둘 셋 뚠티 대박들 화이팅! 구등급의 응원은 필요 없다. 지금 이분이 저를 두 번 죽이신 거예요. 자 전화 끊겼습니다. 와 진짜 와 7979님 뚠티 보내드릴 테니까 잘 입으시고요. 잘 입으십시오. 9월 13일 날 입대합니다. 뚠걸레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뚠걸레? 전화 연결해 볼게요. 김소혜 뚠티 하나 둘 셋 뚠티 와 이렇게 먹이네 와 잠시만요. 저 진짜 믿을 게 못 되네. 여기가 팽토석 이걸 낚인다. 알겠습니다. 자 뚠티로 전투화 잘 닦으시고요. 핸드폰 뒤 내 자리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저 오늘 생일인데 응원 좀 해주세요. 일단 생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전화 연결해요 마라. 안 해요. 안 해요? 네 뭔가 의심스러워요. 아 이제 드디어 팬들을 의심하기 시작했군요. 아니요. 그렇게 만드네요. 사람을. 지금 소혜씨가 의심이 굉장히 증폭됐어요. 김소혜를 선택하는 건 소. 소티를 선택하는 것보다 천배, 해, 혜자인 선택이다. 오 그렇게 열심히 생각해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이 아닐까요? 아 이렇게 여보세요? 김소혜 뚠티 하나 둘 셋 뚠티 3대0 뚠티 대 김소혜 3대0 진짜 나빴다. 여기 뚠티에 다 목걸어 목매달았어요? 지금? 목걸어요? 아니 뭐 자 목매달았다. 아니 왜 그래요 다들? 뚠티에 목맨다고 해야지 목매단다고 하면 좀 무섭네요. 와 이거 진짜 천하의 김소혜가 뚠 걸레라고 불리는 뚠티한테 이렇게 초반에 털리나요? 아니 처음이자 마지막 생방일 것 같은데 지금 일하면서 11월에 스페인어 시험 앞두고 있는 짭수예요. 믿어주십쇼. 소혜랑 통하고 싶어. 이 믿어주십쇼에서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을 고지곧대로 못 믿는군요. 네 이제 못 믿어요. 뚠티 필요 없어요. 팽개 응원받고 취업 성공하고 싶어요. 뚠티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앞에 나왔잖아요. 이건 받고 싶다는 욕구가 엄청 큰 겁니다. 그래서 안 돼요. 죄송한데 문자 소개할 때 이 악물고 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경찰 공무원 시험을 앞두고 있는 공시생입니다. 소혜님 응원 들으면 합격할 것 같습니다. 응원 부탁드려요. 이분 하겠습니다. 이분한테? 네. 경찰 공무원 시험인데 정직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민중의 지팡이가 될 뿐인데 설마 여기서 소혜 씨를 배신하겠어요? 그렇겠소? 그렇겠소? 가보겠습니다. 김소혜 뚠티. 하나 둘 셋. 뚠티. 민중의 지팡이에게 또 속냐? 김소혜가 안 먹히네요. 진짜 진짜 양... 4대0 4대0. 제가 보기에는 이분 경찰되시면 잘할 것 같아요. 함정수사 대성공. 그렇네요. 함정을 팠어요. 그렇네요. 소혜 씨 직장인도 힘들어요. 삼촌도 위로해줘요. 똥티인지 뭔지 안 입어요. 아 이거 굉장히 하고 싶거든요. 왜냐면 뭔가 속 시원해요 지금. 똥티인지 뭔지? 똥티인지 뭔지이라고 하는 게. 김소혜의 뚠티. 하나 둘 셋. 뚠티. 입은 직장 없을 수도 있어요. 왜 두피 마사지하고 그러세요. 갑자기. 아니 이게 뭐야. 아니. 똥티인지 뭔지 잘 입으시고요. 와 진짜. 네. 자. 5연패. 와 김소혜 씨 타격감이 이 정도구나. 액션 쾌감이 대단하네요. 족장님 팬카페 시작 때부터 가입한 골수 펭귄입니다. 똥티는 동묘에서 팔아도 안 살 겁니다. 이분이 만약에 아니다. 그럼 저거 상처받을 것 같아요. 저 마상 입어요. 그렇죠. 이분은 그래도 받으시겠죠? 그렇죠. 원조 골수 펭귄인데. 하고 싶습니다. 족장님이라고 부른 거 보니까. 골수 펭귄은 많이 안 쓰는 말이거든요. 똥티는 동묘에서 팔아도 안 삽니다. 김소혜 똥티. 하나 둘 셋. 똥티요. 아 짜증나. 원조 골수 펭귄이 아니라 원조 배알단 맞네요. 펭또솥 6경기. 저 마상 입었어요. 저 제가 똥티 있거든요. 저 김소혜 선택하시면 제가 똥티 드릴게요. 제 똥티. 그런 건 안 돼요. 그런 심정이죠. 그런 심정이죠. 지금 약간 몽롱하신가요? 아니요. 생방송 후회됩니까? 아니요. 후회 안 합니다. 펭귄 학교 개강했는데 아는 사람이 없어요. 복학생이거든요. 힘을 주세요. 복학생이란 단어가 약간 배텐과 어울려요. 그래서 아니에요. 아니다. 복학생은 배텐 너기 때문에 톤티를 선택할 것이다. 와 복학생을 다 한 대 묶어버리는군요. 그게 아니고 배텐 고민을 많이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다음. 소혜 때문에 배텐 듣게 되었어요. 믿어주세요. 소혜 때문에 배텐 들었다는 분들. 참 많죠? 네. 그러면 이분한테 해볼까요? 이분한테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김소혜 뚠티. 하나 둘 셋. 뚠티. 이거 몰래카메라 아니죠? 이거 몰래카메라 아니죠? 생방송 몰래카메라입니다. 펭귄들 다 어디 갔습니까? 아니 제발요. 진짜. 펭귄들 다 어디 간 거죠? 펭귄들 어디 갔어요? 하신 분들이 있고. 자 울지 말라고. 아무도 아무도 못 믿어요. 오늘 담합 좋다. 푸듀 나올 때부터 족장님만 본 펭귄족 팬입니다. 푸듀 오이 할 때도 저도 기뻐했어요. 전화 주시면 팬으로서 갑으로 남길게요. 이거 좀 진정성이 있는 느낌인가요? 어떤가요? 약간 푸듀 오이에서 약간 김소혜 검색해서 푸듀 오이라는 거를 라는 냄새가 나는데. 김소혜가 이제 팬들을 다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갑으로 남긴다는 말이 저는 뭔가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뚠티를 갑으로 남기지 않을까요? 아. 김소혜 뚠티. 하나 둘 셋. 제가 진짜 김소혜 팬인데 뚠티. 아. 김소혜 팬인데 뚠티. 야. 앞에 말 필요 있습니까? 앞에 말 필요한가요? 아니요. 아니. 와. 너무했다. 앞에 말 할지라도 말지. 진짜. 그러니까요. 앞에 말 하니까 더 진 것 같잖아요. 맞아요. 이야. 사악하다 사악해. 와. 두 번 죽였다. 이게 어른의 세계인가? 어른의 세계인가? 이게 어른의 세계인가? 야. 잔인하다 진짜. 베텐러들. 아니. 진짜. 나 상처받은다요. 진짜 지금 8대0이에요. 네. 이거 제 생각에 몰카인 것 같아요. 이거. 이거 저 몰카. 이제 일단 불 꺼지고 이제 톡 좀 팡. 깔습니다 이거. 아. 그러면서 아까 전화 받았던 분들이 다 쏟아져 나올 것 같아요? 그분들 다 지금 이분 위에 누워있습니다. 소혜 선택하면 상우가 힘내 해주시나요? 음. 네. 해줍니다. 왜요? 이분 느낌 와요? 네. 팬 같다? 네. 팬 같아요. 채팅창에 얘 이름 상욱이 아니다. 김소혜 뚜디. 하나 둘 셋. 금. 소혜가 주는 뚠티. 제가 주는 뚠티가 어딨습니까? 예? 자. 아. 상우가 힘내. 제가 해드리고요. 소혜야 생방도 나쁘지 않지 자주 나오자. 아. 굉장히 재밌었어요. 시간이 진짜 빨리 가네요. 스릴 넘쳤어요. 네. 소혜 아빠님과 제가 좀 다시 한번 딜을 해서. 네. 소혜씨를 좀 붙잡아놓는 거를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에러우 에러우 에러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areth 주님. 토끄. 네. 후